자 그 다음 23번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강의를 자르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강의 보면 알겠지만 이게 22번이 중간에 끊겨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 편집하면 되는데 괜히 편집하기 귀찮고 그래서 그 문제 한 문제 끝날 때마다 두세 문제씩 끝날 때마다 스탑하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는 거야 자 보자 23번 작은 수를 이해할 때는 정확한 수를 이용하지만 큰 수를 이해할 때는 어림수 어림수가 여기서 라운드 넘버라고 나와있죠 라운드 넘버 즉 어림수를 사용하여 대략적으로 표현한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 어려운 질문 아닌데 예를 들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우주의 나이가 몇이냐 10억 100억 10억 100억 130 137억 10000만 년쯤 됐대 우주의 나이가 137억 10000만 년쯤 그러면 내년이면 137억 7억 이거 뭐라고 읽었잖아 이것까지 셀 필요가 없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여기에 10이 늘어나든 여기에 100이 늘어나든 여기에 1000이 늘어나든 이 압수자의 변화가 없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굳이 1년 이런걸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또 예를 들면 할아버지 몇세시니 그랬는데 97세하고 8개월 지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100세라는 건 우리 인간의 나이로 철수도 상당히 큰 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략 거의 100살까지 사셨어요 우리 놀라고 이렇잖아 무슨 말인지 아니겠지 근데 이제 태어난지 며칠 안된 애한테 태어나기만 하면 한 살이잖아 우리나라 나이로는 태어나기만 하면 한 살이야 또는 12월에 태어나가지고 12월이 지나서 이제 1월이 됐다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나이로 기준 했을 때 2살이잖아 그럼 2살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기껏 해봐야 한 35일 지났는데 2살이에요 적절하니 안하니 그렇지가 않잖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몇 주로 하거나 또는 몇 개월로 하거나 또는 몇 일이라는 단위 즉 정확한 단위를 써야 된다는 거야 자 볼게 두 번째 문장부터 when quantities 그 양이 클 때는 하지만 we do not use numbers in a precise way 좀 정확한 방식으로 그 수를 사용하지가 않겠지 그 수가 클 딱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우리 얘기할 때 우리는 대략적으로 계산합니다 approximate가 동사니까 주어 동사 대략화한다 이 말이지 using a round number as a place mark 어떤 표시어로 그 어림수를 사용해서 대략적으로 표시하더라 대략적으로 나타냅니다 왜 그게 훨씬 더 쉽고 편하잖아 아 우리 할머니가 몇 세시더라 뭐 이를테면 22년 선생님 예전에 할머님이 22년생 10월 22일이었어 22년 10월 22일 정말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랑 살았던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왜 할머니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할머니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가지고 그 거의 모든 비밀번호가 1022 막 이랬었어 10월 22일 정말로 정말로 지금도 쌤이 핸드폰 번호가 그때 우리 할머니 집 전화번호 뒷자리 번호야 우리는 쌤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안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훨씬 쉽고 더 편리하더라 이 말이지 예를 들면 when you say that there were 100 people at the market 시장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정말 100명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어림수잖아 we don't mean that 우리는 의미하는 게 아니야 there were exactly 100 people there 거기 정말 100명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말해 우주의 나이가 13.7 billion billion이 10억이니까 10억 100억 한 137억 년쯤 됐다라고 말할 땐 정확하게 137억 년 여기 1 더하지도 않고 1 빼지도 않고 정확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야 당연히 거기서 우리는 뭘 의미하는 거야 몇 백만 년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에 몇 백만 년은 티도 안 나지 그렇잖아 137억 년인데 몇 백만 년이야 티도 안 나지 그렇지 자 그다음 큰 수라는 거 여기서 큰 수라는 건 어림수를 나타내는 어림수를 사용할 때 그 큰 수는 이해되어지는데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이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 알다시피 이렇게 고르는 거는 문법적으로 또는 어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당연히 이거 두 개는 같은 단어고 그 다음에 작은 수는 작은 수 여기서 원 쓰야 왜냐하면 이 원은 대명사지 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넘버스를 대신 받기 때문에 복수화 시켜줘야 돼 그치 작은 수는 정확한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지금 답이 두 개잖아 참고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서 선생님 설명 안 할게 어차피 내신에서 우리 문법을 예를 들면 답이 이거야 이건데 왜 이게 답인지를 설명하시오라는 문법이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야 평상시 공부할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 그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신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거야 이해 됐죠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이지 uneasily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t's clear it's clear nonsense 이건 진짜 논센스야 대디아라고 말하는 게 내년에 우주가 we'll be 13.7 billion and one years old 137억 1년이다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 그치 말도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도 아니고 완전히 논센스다 이 말이야 내년이 돼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 됐지 그래서 정확한 수 그 다음에 큰 수를 나타낼 때는 어림수를 사용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우리가 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 기업이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제품 수익성 수익성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건강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조금 경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자 이걸 이제 포인터라 그러더라고 이게 이거 이렇게 포인터 가르쳐 주잖아 그치 선생님이 이걸 조금 비싸 다른 건 한 2-3만원 정도 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14만 얼마에 샀어 15만 얼마인가 어찌되었건 상당히 한 4-5배 더 6-7배 더 비싼 거잖아 그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편하더라고 자 샀는데 비싸잖아 그러니까 많이는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조금 더 벌려고 안에 있는 부품들을 싼 걸 써 그럼 이걸 만드는 제조 원가는 어떻게 돼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내려가겠지 그치 그래도 판매 가격은 그대로야 그럼 처음엔 어떻게 했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게 되겠지 이거 가격을 만드는 제조 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판매 가격은 그대로기 때문에 만드는 가격은 줄어들고 판매 가격은 그대로기 때문에 돈은 처음엔 벌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을 줄여버리거나 안 좋게 만들면 한계가 있지 그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감지 한다고 그럼 다음엔 안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비싸가지고 안 살까 했는데 좋으니까 샀는데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어 그럼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반기적인 임시방편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제품의 생산성을 상상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상상시킬 수 있는지 보자고 자 만약에 제조업자들이 컷코스트 그 비용을 줄여 방금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소대꼼은 매우 매우 깊게 매우 엄청나게 비용을 줄여서 소대꼼은 매우 뭐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커팅코스트지 커팅코스트 동명사니까 연결시켜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제품의 질에 해를 끼친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치 소비자들이 느끼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일단 소모는 많이 나 있을 거 아니야 이 제품이 좋다고 그치 그래서 샀는데 보니까 생각만큼 안 좋아 왜 이 제조 단가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된 수익성은 단기에 끝날 것이다 short leave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야 금방 소문이 나거든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더 나은 접근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벌려면 기업 입장에서 더 나은 접근 방법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괄호 쳐놨어 3개에 그럼 중요한 건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만약 회사가 비즈니스가 사업이 more production 더 많은 생산품을 얻을 수 있다면 from the same number of employees 똑같은 직원을 가지고 똑같은 직원은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지난달에도 10명 이번 달에도 10명인데 지난달에는 10대 만들고 이번 달에는 20대 만들었어 그럼 어느 게 좋은 거야 형님 이번 달에 좋잖아 20개 만드는 게 그럼 20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좀 더 드리고서라도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또는 직원들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10개 만들다가 20개 만들지는 않겠지 내가 월급을 좀 더 올려줘 그러면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 이게 생산성인 거야 생산성을 개선시키는데 만약 직원 기업이 회사가 더 많은 생산품을 얻게 된다면 근데 똑같은 직원일수록 그들은 기본적으로 캡핑 인트 프리 머니라는 건 탭 인트라는 게 거져먹다는 뜻이야 탭 인트 프리 머니 거져먹게 되는 거잖아 그냥 먹게 되는 거잖아 그치 직원 10명인데 그대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they get more product to sell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었으니까 판매할 상품도 더 많아지지 판매할 상품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판매할 상품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내려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입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 상품의 가격도 떨어질 수가 있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 가격을 낮추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 아니야 다 누구 덕대인 거야 직원들이 더 많은 걸 만들어줘서 자 기계나 또는 직원 훈련 어떤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뭐 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요구되어지는 어떤 기계들도 있겠지 그리고 직원 훈련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생산성에서 얻는 가치보다 생산성에서 얻는 가치보다 기계가 높아버리면 난 손해보는 거잖아 직원 훈련을 계속 시켜 더 많은 돈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계도 사 그럼 더 많은 돈을 드려야 기계를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20개를 벌었어 10개에서 20개를 벌었는데 10개를 더 본 거잖아 한 달 사이에 근데 10개 번 것보다 직원 훈련시키거나 기계를 산 비용이 더 커 버리면 그건 손해잖아 그렇지 그 직원을 훈련시키거나 기계를 사기 위한 그 비용이 생산성으로 얻는 가치보다는 어때야 돼요 낮다면 낮아야 되지 그렇지 이해되지 낮다면 야 이거 괜찮은 투자인데 기업이 할 수 있는 괜찮은 투자이더라 이 말이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비용을 막 줄여버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계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직원들 훈련도 시키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직원들 보너스도 더 주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더 많은 걸 만들 거 아니야 더 많은 걸 만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팔 게 많아지니까 가격도 좀 더 내려가고 가격도 좀 더 내려가니까 더 많이 사고 오히려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야 이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지 단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그 투자 비용이 버는 것보다 수익보다 생산성보다 높아버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또 중요해 어디 경제에도 경제에도 뭐만큼이나 경제에도 중요한데 에즈에즈가 뭐만큼이지 그 생산성 향상이 생산성 향상이 개별적인 기업 그 상품을 만드는 개개인의 개별적인 기업에 중요한 것만큼 지금 여기에 임포턴트라는 보호가 있는 거야 근데 어디 갔냐고 앞에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개별적인 기업에 중요한 것만큼이나 경제에도 중요하더라 왜 그러면 아까 임금을 올려줬다고 그랬잖아 그럼 직원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쓰겠지 그러면 이 경제에도 많은 돈이 이제 유동적으로 돌아다니니까 더 좋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삶의 기준을 높여주더라 모든 사람한테 아까 얘기했던 월급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기업의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제에도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지 건강한 영향을 맺히더라 꼼꼼히 봐야 돼 자 선택의 폭이 넓은 게 가이 가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왜 더 많은 걸 고민해야 돼 더 많은 걸 고민했어 근데 내가 뭔가를 선택했는데 생각만치 좋지가 않아 그럼 어때 실망감도 더 커지겠지 선택할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지 그냥 살아있잖아 크게 기대도 안했는데 괜찮아 그럼 만족감도 높아지고 그 내용이요 abundance가 풍부함이지 over니까 과하게 풍부한 거죠 지금 오늘날 이 시장에 다양한 선택 선택의 폭이 넓잖아 이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주는 건 사실이야 사실이잖아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좋은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there may be a price to pay price to pay 라고 하면 이제 치뤄야 될 백가 어떤 측면에서 행복 만족감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치뤄야 될 백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지 오히려 그게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 있지 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 자 그 다음 연구원들은 한 24명의 쇼핑객들에게 24 choices of jam to taste 맛볼 수 있는 시식할 수 있는 한 24개의 잼을 줬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6개만 줬대 6개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24개 어떤 사람들한테는 6개 당연히 위에 나와있는 대로 결과는 6개의 작은 선택의 옵션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 이유도 나오겠지 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hate fear choices 까지가 주어 war가 동사죠 선택의 폭이 더 작았던 pure 작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테스트하는데 맛보는데 더 만족감을 느끼더라 더 행복감을 느끼더라 행복감이란 나는 좀 그렇고 잼 먹는데 행복감을 느끼니 맛있다 만족감을 느낀 정도죠 그 다음 심지어 더 놀라운 것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ith a smaller selection 그 더 적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시식만한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때 31%나 잼을 구매하더라 이말이야 이마트 이런데 있잖아요 롯데마트 같은 데 가서 시식하러 이렇게 한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24개 선택권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6개만 줬는데 31%면 10명 중 3명이잖아 많이 사는 거잖아 이마트 이마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반면 those with a wide range of choices 있어요 다양한 다양한 wide range range 범위잖아 다양한 선택 아까 24개 했지 얻은 사람들은 only purchase the jam 3% of that time 3% 10분의 1밖에 안 썼다는 거야 그 6개의 선택을 받은 적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30%였는데 거기에 10% 10%밖에 안 썼다는 거야 자 그다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더 아이러니한 것은 대비한데 people 사람들은 nearly always say 거의 항상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 24개나 줬었는데 아 이게 선택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맛은 왜 없지 내가 좋아하는 맛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택을 더 원한다는 거야 아이러니한 거는 24개나 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사지도 않으면서 아이러니하게 사람들 nearly always saying they want more choices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서술형으로 암기하셔야 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어떻게 계속하니 더 비교급 그러면 주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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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기본적으로 얘가 문법 시험에 아니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플러스 비교급 이 구조 같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거의 요지에서 많이 나오고 나아가서 비교급은 일반적으로 덜한 가치에 못쓰여 쓰였다는 것은 단순한 비교급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단순한 문법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빡 그들이 더 많은 옵션 선택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더 마비 되어진다 마비 되어진다는 것은 선택을 못하고 그냥 어 어 마비 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문장 또 어떤 레스토랑 추위는 더 적은 더 적은 선택을 제공해줘 더 적은 선택을 제공해주고 결과는 뭐야 이것은 고객들이 더 많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편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선택도 하면서 만족감을 얻는다 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선택의 폭이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제안을 받기를 원하잖아 자 그 다음 어 30번은 내용일치문제 그냥 읽어보면 돼 크게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이 위에 해설도 안 써 안 써 넘어갈게 30번은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31번 내용을 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과학적 발명은 우연한 발견과 더불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뭔가 우연히 발견해도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이게 어 뭐지 야 이런 번뜩이는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선생님 컴퓨터 잘 못하거든 근데 내가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뭔가 탁 나타났는데 컴퓨터 자체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지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협업 협업이라는 건 우연한 발견과 전문적 지식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과학적 발명이라는 게 우리 소위 말하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과학적 발명이라는 게 우연히 발견된 거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야 협업 핵심 단어야 there are countless 수많은 examples 예들어 scientific invasion 과학적 발견인데 어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능동 수동 과학적 발견이라는 거 만들어지는 거지 하지만 종종 이런 우연함이라는 것은 이런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것을 우연한 발견이라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분야에 대한 평균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도 이런 우연한 발견, 우연한 사건이라는 것은 과학적 발견인데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학적 발견은 반드시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 One of the better known examples of the cooperation between chains and research is the invention of peninsulin. peninsulin이라는 것은 의약계에서 특히 약 쪽에서는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죠. 가장 잘 알려진 예약. 이 협업. cooperation이라는 것은 협업하자. 협업. 협업이 뭐였어? 여기 있잖아.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가지고 우연한 발견. 이 협업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예 중의 하나. 뭐와 뭐 사이. 우연과 연구원 사이. 연구원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인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peninsulin의 발견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Alexander Fleming이라는 이 사람이 되게 약간 좀 부주의한 사람이었어. 부주의한. 꼼꼼하진 않았나 봐. 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배양균. 몇몇 어느 정도의 박테리아 배양균을 책상 위에 두고 나가버린 거야. 박테리아 배양균을. 어떻게 그 다 유리관에 이렇게 두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책상 위에 두고 나와버린 거야. 근데. 그가 딱 돌아왔을 때. 어? 곰팡이가 있는 거야. 그 배양균 중 하나에. 배양균 중에 하나에. 곰팡이가 있고. 그 주변엔. 박테리아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주변에. 박테리아 프리존. 박테리아가 없는 존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박테리아는 하나도 없고. 그 배양균 중 하나에. 어? 곰팡이가 있는 거야. 그니까. 배양균을 그 유리관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거기 안 넣고 그냥. 책상에. 깜빡하고 두고 와버렸는데. 그럼 당연히 곰팡이가 피겠지. 근데. 보니까. 박테리아가 없는 거야. 그 곰팡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페네슬럼 노타텀 스피시스 에서 온 건데. 이게 뭔지 몰라도 돼. 어차피 뭐 이건 전문적인 내용 용어들이잖아. 근데 그게. 그. 그. 패트리. DC 위에서. 책상 위에 올려진. 어떻게. 왜 그. 이런 과학 실험 도구 있잖아. 거기에 올려진. 박테리아를 다 죽여버린 거야. 박테리아를 싹 다 죽여버린 거야. 근데. 곰팡이라는 건 원래 없었잖아. 그치. 어디에서 나온 거야. 배양균을 책상 위에 올려 놓으니까 그 책상 위에 있던 배양균에서 곰팡이가 핀 거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다 죽여버린 거야. 이게 정말 엄청난 운이 좋은 우연의 일치였던 거야. 컨시던스 하는 건 우연의 일치인 거야. 운 좋은 발견이었던 거지. 근데.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냐. What does not have expert knowledge.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박테리아 프레이전. 박테리아가 없는 그 영역은 큰 어떤 중요성을 갖지 못했을 거야. 아니 박테리아가 없다고 우리는. 박테리아가 뭔지도 모르잖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게 없다고. 박테리아가 없네. 아니 생활도 안 했겠지. 많은 중요성을 갖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슬리밍은. 그 놀라운 효과. 곰팡이의 놀라운 효과를. 알고 이해하는 거야. 우연히. 아까 뭐였지. 배양균을 책상에 올려놓고 나갔다 와 보니까. 옆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페니슬린인데. 의약품이야. That have saved countless people on the planet. 지구상에. 수많은 셀 수도 없을.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약품인. 페니슬린을 발견한 것이다. 그치. 페니슬린이라는 엄청난 약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우연히. 배양균을 책상 위에 두고. 그냥 막. 좀 지저분하게 지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 주변에 박테리아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뭐를 들면. 상처 같은데. 바르는 약. 또는 먹는 내복 약.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우연한 발견에. 우연한 성건데. 중요한 건. 그 우연한 발견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전문적 지식. 지식이. 동반이 돼야 된다. 이거지. 이라고么. Jiang후히. 이제 골alu와서. half believed. Learning도 드립니다. disciplinary. 차이나. werden 판결해 ;irs awake. louder. 사탕.